자 유튜브여러분 융아 반갑습니다 구독,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좀 너무 쎄 내가 보기엔 육나이트요? 안해봤어요 다 사고싶네 삼심도 안해봤어요 님데저 오늘 게임 몇판 안했어요 육메이지만 두판 해봤다 삼고블린을 포기하고 헌터 스타터팩을 짓고 간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팔라 8렙 육메 나는 이제 리스크 있는 운영은 안하기로 했어 장원도 절대 안해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 start 구추를 으악 뭐 구추를 한번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만들었어요 큰 차이 없는 것 같애 날비꽁수 버프 먹었던데 버프 먹은 스탯을 받는데 형편 없던데 님들 저 10라운드 전에 소총수 2성 찍는 상상함 이거 하나 더 넣는 게 더 쎄려나? 앞에서 맞아주래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R 말고 그냥 좀 줘요 왜 맨날 R로 만들어야 돼 음 맞아 그 롤체의 애쉬처럼 이거 궁을 같은 체스판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스나 2개가 더 쎄 것 같기도 한데 앞에서 좀 맞아주는 애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할까? 근데 얘 궁 쓰는 거 지금 나랑 싸우고 있는 다른 맵에 있는 애한테 쏘는 거예요 음 이거는 반대편에 있던 애가 쏘서 맞아준 거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 그러니까 안 쓰지 같은 맵에서 바로 쓰는 거였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 어? 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두울넛 호우야~! 이거지 이건 안 만들게요 음.. 아씨 낼만한게 좀 애매한데? 탱킹은 얘가 제일 좋으려나? 와.. 나 소총수 10라운드 전에 만들어본 거 처음인 것 같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음.. 와.. 야 지랄마 진짜 아씨 요기 이거 안나올래 안나올 수가 없네 와.. 미쳤니? 이거 컴처어 쓰면 게임 터졌다 컴처어 쓰면 진짜 게임 터졌어 그나마 폰체니까 아 근데 폰체어도 열받어 나도 지금 선 넘고 있는데 와.. 쟤는 지금 쟤정신이 아니에요 저거는 왜 빨리 용 맞추지그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용 언제 나오냐 자 와.. 이게 근데 드나가 아니고 둠 둠 둠이었어 봐 게임 터졌어 이거 흐흐흐흐흐 아 뭐야 아 이거 이자 못봤나 네 폰체가 훨씬 좋아요 이거 버릴게요 이거 버릴게요 어차피 끝까지 쓸건 아니기 때문에 악령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네 이번 라운드까지만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면 어비스 내다 버리자고? 안될거 같애 예에 들고 가야돼요 아 도발 때문에 스킬 못쓴다 씨 오 아 아 우짜지 아 이거 나중에 찾자 그렇게 할게요 사마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문제야 여기서 또 지면은 이자 못 받아 흐흐흐흐흐흐흐흫 안 돼! 아, 이거 템이 너무 아쉬운데? 조류한터? 음... 론드 그냥 잠깐 쓰는 거야, 잠깐 1등의 메이지랑... 아, 이거 조류하고 싶지 않은데? 네, 아마 그럴 거예요 조류해 하라고 아, 하기 싫은데? 일단은 얘는 팔아도 1원밖에 손해 안 보거든요? 용병으로 잠깐 쓸게요 당장 넣을 거 없으니까 아우씨, 밀고 들어오는 거 봐 3조류? 3조류만 하자 6자 4쿤은 또 뭐야? 아, 이씨... 아, 이씨... 아, 이씨... 아, 이씨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트랑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, 맞아. 템도 블라한테 줄만한 템이 없어가지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조합이 내가 생각한대로 잘 안된다. 나이트랑 경쟁해야 되니까... 이러면 메이지한테 너무 취약한데... 나이트랑 경쟁해야 되니까... 나이트랑 경쟁해야 되니까... 언데드를 버리자... 언데드를 버리자... 나이트랑 경쟁해야 되니까... 노데 either... 야말로 handle... 아이씨 흑마를 버리면 레벨업하고 요거 넣고 뭐 둘 중에 하나 빼고 받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언데드 빼면 딜이 너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얘 빼기도 너무 아깝고 음 맞아 타원 있으면은 6헌터가 제일 괜찮긴 하죠 얘가 문제야 얘가 아이씨 10레벨 났어? 음 맞네요 리프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레벨 절대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손전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씨 침묵 진짜 아 그래도 순방은 했다. 어? 어 나도 이기는데? 오케이 오케이 나는 원래 이번 라운드에 그냥 레벨을 팔려고 했거든요. 곰 뽑아라. 삼성은 못 볼 것 같고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하고 싶은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? 보여주나? 보내라 보내라 아씨 아 너무 아깝다 마법 딜이 왜 이렇게 안 박히냐냐 아 저 지금 저거 뭐지? 해양적 시너지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얘는 클로안도 들고 있고 와 나 얘 이긴다 내가 지금 둘 다 이기는 거 같은데? 레전드 님들 저 방금 잡탕 덱으로 1등하는 상상.. 상상함 하하하핰 하핰 와우씨 잠깐만 와우 피일 남았다 야 너 좀 죽어라 나 2등이라도 하게 들어가시고 아 이거 구름미닐창 얘한테 쓰는거 의미 있나요 사기꾼에게 철퇴를 님들 저 지금 살짝 쎄한 생각이 들었는데 나 크립사 에이 설마 어정이 있는데 에이 아 텐 흠 흐흐 x4 아 PP 일남았네 다곤이라도 받자 어 이것도 만들 수 있었네 어 얘 분산 배치한거 어정들 나눠받으려고 얘 지금 드나 삼성이네요 나 자세히 안봐서 못봤는데 응 들어가 GG 남자쿤 우승 와 이걸 1등하네 와 이런 잡백으로 이거 솔직히 잡대기잖아님들 와 그래도 소총수가 2성인데 템이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괜찮았네 와 이거 1등하네 진짜 그 중간에 막 둠이랑 선장 패올때 고민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걔네 손절하게 진짜 잘한거 같다 나무가 좀 잘나와가지고 론드루도 나왔고 이 친구가 26라운드인가 그때 10레벨 찍었거든요 사기친거 봐 드나 10라운드 때 2성 찍고 하지만 어림도 없지 아 좋았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AS 외우 론드 웹